왔어 인마 스포츠 1냐? 재밌나네? 괜찮아 재밌네? 나 죽었어 흰색 부작 때리자 하나 둘 셋 쟤 세대 나힐 나힐 쟤 두대 더 나 각 안나와 나 사측으로 오게 둘 더해 하나 더 있네 뒤에 있네 나 두대 더 아 나와봐 나와봐 한 번 됐다가 풀고 오려봐 들어갈게 들어갈게 어 대줘 어 살렸다 두개나 봐봐 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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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샷 힐샷 압도있네 아 나 맞고 아 나 맞고 아 나 맞고 아.. 나 피가 없어서.. 아.. 내일 롬이 나오면 좀 핫할 듯? 아! 나 이 꼬댕이 나갔어 그 옆집 룩캠프 아니에요? 이 점율 좋은 건 알겠는데 왜.. 왜 우리한테 꼬장으로 쓰지? 아.. 엄청.. 손수리야? 아.. 옆집 룩캠프 붙은 거 기다려봐 잡아봐 하나 잡았어 둘 잡았어 저거 먹어봐 둘 다 어.. 아.. 졌다 어서 먹어봐 톱물산 하나 먹어 단수 하나 먹었어 넥시야 내가 먹을게 290으로 가봐 옆집 옆에다가 집 짓는다 새집 지금 뚱딱뚱딱 존나 올리고 있어 팔팁 넣어볼게 오케이 고우티랑 너 볼트 되었냐? 3맨지 다 떨었어 뒤졌어 뒤졌어 볼트랑 팔빛 딱 먹어 볼게 옆집 그냥 아장내냐? 어 나 일단 권장 박았어 TC 박았다고 욕해 아아 그리퍼가 뭐야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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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 존나 억신하네 우리 보고 자지 말래 오프라인 레이드 한다고 렛츠가 렛츠가 우리 오프라인 레이드 안 돼 나도 오프라인 레이드 한다고 다 넣었어 이제 뭐야? 오리지마 오리지는데? 안들렸어 1차나 잡았고 어따 와갖고 아 옥상 문 하나 떴다 위층 문 하나 땄어 아 맞네 옥상 문 닿는데 딱 4개 화.. 화.. 있어? 아 여기 있다 이거 비벼주고 하얗어 콜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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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아이 비오쉣다 피오쉣 어 와도 난 줄 수 있는데 퀴즈 없어 나도 퀴즈 한 번 왔죠 몽고야 너 퀴즈야? 퀴즈 다 받았어 나 집에서 올게 흰색 풀머 잡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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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밑에 내 밑에 내 밑에 내 밑에는 방보 방보 하나 더 잡았어 야 여기 아예 다른 애들 왼쪽에 있다가 어? 안 죽은거 같은데? 하나 더 있어 걔 세대 지금 때리라고 불기야 불기야 안 불기야 왼쪽 부시 안에 보이는데 부시 안에 있는거 잡은거 같애 대도 죽인거 내가 잡았어 내 앞에 AK 나 손댈게 내가 말한거 내가 말한거 이거야 AK다 야 이거 봐 얘 탱크 먹었어 하나다 하나밖에 나무 캐러 가야겠다 하나 잡았고 하나 더 있어 아 나 맞고 빨리 살릴게 총 없네 둘이였는데 둘다 남았어 둘다 아 셋이였구나 아 시차 하나 더 있지 아 나 출혈사 근데 나 시차 먹으러 와 내꺼 원신 아 이 개새 아 아 치지마 애키가 언니 그냥 대두도 입었냐 나 이거 2층 여기 침대방 사줄래? 안 돼 야 터렛 먹으라고 빨리 연주야 터렛 먹어줘 원래 다른 집 전개하는 애들은 터렛도 꽉 난 전개하는 애가 아니야 그냥 먹어줘 너 그것도 할 줄 모르냐? 나 할 줄 몰라 너 로스트 몇 시간이야? 넌 몇 시간 했어? 6,000시간 했잖아 너는 근데 난 좁다 왔잖아 너는 전선 연결할 줄도 모르잖아 나 전선 연결할 줄 알거든 해라 그럼 지금 해 지금 해 배터리 다 챙겨있다 나한테 싫어 니가 봐봐 못하잖아 빨리 먹으라 했다 응 아니 연주야 내가 메이플을 복귀해도 너랑 다른 서버구나 야 이거는 아니 메이플을 끌어들리냐 연주가 사람을 나 끌어들린 게 없어 그럼 칼을 향해 거짓말한 거야? 나 그런 들을 썼나? 칼실까지 하는 칼실까지 하는 난 친구가 메이플에 돈 쓰는 거 볼 수 없어 난 추천 안해 도망에 빠트리기나 다름없어 너 나 근데 왜 개투투 자식 칼로 쓰시고 싶대 바꾼 거야? 바꾼 거야? 니가 안 먹는데 나 안 먹는데 아하하하 이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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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아 아이고 해테리건 이 미션 사람 안 먹는데 원 딱트 누웠다 안누웠다? 또 올 때야? 나 진짜 지금 에랄만큼 구데긴 총을 못 본거 같은데 에랄램빠 진짜 가상비 존나 안나오는 총 뭔소리 너 야 넘어가자 방금 하나 잡았어? 응 그냥 둘 잡아놨어 일단 어 나 이거 무조건 어그로 끌리는데 무기 뺄게 쟤네 나갔다 3명 다 그 나무 숲 사이로 뛰었어 그냥 잡는다 얘를 어쩔 수 없이 나 짐라인 타고 쫓아갈게 다 들리는거 같은데 다 들리는거 같은데 또 들어갈게 아 손이 어디있냐 호재 잘랐어 찾았어 찾았어 잡았다 내가 빨았어 내가 빨았어 어 엠투먹었어 나 어디있어 어? 아 내가 잡았어 일단 옷은 내가 못먹었어 뭐야 나 공열에서 엠투두 두개 뽑았는데 나이스 어 다운해 맞지 맞지 뭐야 육판이지? 아 아웃포스트 쪽에 시차나인데 이거 버져데 점프하면 뛰어가네 AK 같은데? 나이스인데? 하나 눕혔어 반대로 올라갔어 정석이 금방 올 수 있어? 어? 짚라인 타고 와야지 과일 먹고 있어 간다잇 짚라인 타자 어? 어? 아! 씨발 타지마 이거 왜요? 때리는 거 아니지? 미키나 오른쪽 침 왕사 죽였어 왕사 씨발 월요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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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아 펌샷 언제 온거야 진짜 먹었어? 아 돌 진짜 많다는데 왼쪽 아래 어 쓴다 자리가 너무 좋아 아 아닌가? 너무 좋아 여기 왕사 왕사 오른쪽 가까워 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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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왕사 왕사 뭐가 있어? 이거 뭐야? 잘못... 패치 같은 거 열리는 소리 근데 돌은 안 넣고 있어 잘못 들은 거 같아 밑에 철도 왔어 털린다? 털린 거 땜질 당한 거 같은데? 털렸어? 원템이다 잡템 잡았죠 그게 생각만 해? 어? 도라이빙 18개 있는데? 뭐야? 호텔도 녹는데? 내려가길 났어 너 왜 잡팀? 나 MMR 할 수 있어 호텔 맞나? 도라이빙 어 여기 살아있는 집이네? 살아있는 집이긴 하네 털린 집은 아니고 하루 열심히 하잖아 어? 나 빼드네 어 화약 얘네 밀터 존나 열심히 뚫었나 보다 왜? 고찰 많아? 야 건차 열려있어 와 총알 뭐야 야 총알 두 줄 있다 컴포넌트 많이 나왔다 아 나쁜 이 새끼는 화약 어디 갔다 했더니 나 총알로 간대? 지고 있겠네 왜 왜 다 적어있냐? 호텔야 어? 우리 걔네한테 존나 졌어 걔네 집 앞에서 등캐다 다음날 다시 보자 아 나 계속 맞았어 방말을 잘랐어 잡았어 잡았어 야 총알 해줘 바디체킹하러 왔어 풀맛 잘한거 같아 진짜 안해 잡았어 잡았어 야 총알 해줘 바디체킹하러 왔어 풀맛 잘한거 같아 풀맛 잘한거 같아 연주야 코 열어봐 냄새 맡고 있거든 난 내 냄새상 지금 집 갔어 몰라 야 발사야 더 나잖아 나갔어 나갔어 하나 나가? 니 오른쪽 아래 저 헤드? 헤드 몸 헤드 몸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나도 어 뭐야 얘 안녕? 너 뭐하니? 봤는데 보이니? 너 냄새가 너 내가 바로 니 뒤로 야 연주야 얘 봐봐 씨브러워 왜왜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러스트 사언이 올라갔나봐 나 요즘 러스트 하다가 갑자기 뭐 당으면ums 하면서 멈춰 너 나 frente 다르게 소리 나면 갑자기 한번 싹번쩌 아르르 멈추어 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르르 왜 이츠네 헤드 감사합니다.